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02번이요. 마지막에 또 100번 저희가 들어오시면 계산에 공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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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호회 형. 아 그렇구나.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럼요.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못 올리고 있는데. 안 올린지 오래되시긴 했는데 옛날에 많이 봤어요. 화이팅. 환복 심판님. 태양자전거 현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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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정. 오! 1블링 1블링 전화가세요 전화 살게 갈게요 먼저 가세요 체살 잘게 붙을라니까 너무 오버패스 그건 아닌데 승박이 너무 높아요 승박이 이렇게 높으면 나 편리하니까 승박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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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필형 이제 시작! 여기는 진짜로 오버페이스 하면 안돼. 그럼 말해 진짜. 아 스키랑 꼬대기에 저도 거의 엄청 흥미더만요 갑자기 고각이 끝에 했더니 나오더라고 그냥 이렇게 상무경이나 하려고 하시죠 샛소리 들으면서 아휴 아휴 저 꿈에도 없어요 무사히 오르면 이제 그걸로 만져 자 아까 시작하자마자 거의 최고 신발 가까이 가가지고 아 너무 오바했어 그때 초반에 아 어차피 붙지도 못할거야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갈거야 한 3km 남았어요 이제? 2,400? 오케이 다 쓰면 안되는게 바로 또 실내구기가 있어서 스키랑 바로 내려가고 실내구기에서 시죠 거의 미개층 2,400? 1,400? 2,400? 3, 2, 3, 1, 2, 1, 2, 1, 2, 1, 2, 1, Control! 자, 석겨봐요, 형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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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답사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게 있었나? 사정답사 왔습니다.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사고 났어요? 밑에 사고 났대요. 아이고... 우리 여성 넘은 게 명월고개? 네. 이제 하우고개. 마지막. 고개는 마지막 이제. 이거 하나 맞네. 나머지는 깔짝이네. 나 오늘 끝나면 대책 시작이라서. 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여기 진짜 완전히 가셔도 돼요. 여기 진짜 완전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이것은 14% 15% 먼저 가시고 정상에서 먼저 내려가셔도 돼요 뒤돌아 봤는데 저 바로 앞에 내가 있다 기다리시고 뒤돌아 봤는데 내가 없다 그냥 내려가세요 자 시작했다 저는 제 페이스대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셨지? 뒤돌아 하면 안 되겠다 뒤돌아 예전까지 둘 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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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어휴. 내려가면서 진짜. 아, 힘들다. 힘들어하시죠. 아, 안 지쳐 보여. 저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저희도 하나서만 가고 그랬거든요. 사도 내지 말고. 하나서만 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잘 하신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